자 여러분들 아직 그래도 낮에는 덥긴 합니다만 밤이 선선해서 잘 때는 좀 춥습니다 공부하기로는 상당히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이 벌써 예년 같으면 많이 더워야 될 시즌인데 올해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아마 여러분들 그래도 체력적으로는 좀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또 이렇게 카톡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또 이제 선생님이 할배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때 그 시간에 이것이 개념이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 책들 이런 거 머리맡에 두고 꾸준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캐스트 영상도 사실은 거의 처음 찍는데 왜냐하면 연중 거리를 찍고 나서는 사실은 찍지 않습니다만은 여름방학 이후에 또 학생들 문의도 많고 사탐은 여름방학이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하는 핫한 본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 학생 그룹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개념이다부터 따라온 학생들 그 다음은 이제 여름방학에 맞춰서 사탐을 아쉽게도 처음 하는 학생들 또 세 번째는 내년에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반수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 거리를 따라왔던 또 반수생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여름방학 이후엔 이렇게 커리를 따라오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겨울 특강 이것이 개념이다부터 따라온 친구들은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이 어떤 건지 아시죠? 매주 딱 반나절만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사탐 같은 경우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게 되면 한 3시간 반 정도의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3시간 반 정도의 수업을 듣기 전에 한 1, 2시간 정도 예습도 하시고 또 끝난 다음에 30분 정도 복습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반나절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녀봤거나 그런 공부를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사탐의 경우는 구경수에 비해서 분량이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를 들면 토요일 반나절 그렇게만 하래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사탐 제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더 욕심내지 마세요 오케이? 사탐을 더 한다? 구경수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탐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게 사실은 뭐랄까 옳은 조언이 아니야 구경수가 내려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나절만 해주세요 그럼 남은 커리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름 특강이죠 6주짜리로 선생님이 군더더기 있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아마 여름 특강 중에서는 가장 아마 단기 특강일 거야 6주니까 보통 선생님들은 8주 또는 7주 그 이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뭐 튀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이미 그 자체로 튀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또 튀느냐 선생님이 좀 뭐랄까 좀 좀 없는 거 없는 거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선생님이 뭐 참 선생 이런 이미지 구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 한 6주 되잖아 6주 안에 끝내줘야 여름방학인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장 좋은 문제는 평가원 문제고 그 다음이 교육청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설 문제들인데 소위 우리가 3호라고 하죠 최근 학생들이 이제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온 친구들은 이제 풀 게 없다 보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접하는 것 같아요 그다 보니까 문제를 가져오는데 사실은 선생님도 답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선생님이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문제가 성립을 안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요 물론 사설도 문제가 좋은 건 있어요 그러나 평가원과 교육청 시험에 비한다면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놓고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는 본인이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푼다면 뭐 그걸 막을 수는 제가 없겠습니다만 풀고 나서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예 신경을 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말하는 늘 I don't give damn shit 있잖아 난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럼 왜 그런 걸로 마음 아파해 그건 불량식품 먹고 배 아파하는 거 똑같은 거야 아 좋은 식품 많잖아 평가원 교육청 문제에 그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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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풀고 싶은데 없잖아 별로 그렇지 않아 지리시장이 그게 크지 않으니까 그럴 땐 선생님이 지난 한 4,5년 동안 냈던 자장 모의고사 한 20회분 요거를 풀어보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거 하고 상충 모순되잖아요 그럼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풀어보세요 선생님 말 못할 그게 있습니다 풀어보시면 알아요 아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1년 동안 계속 수업을 하지 않는 아마 대한민국의 유일한 강사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책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오케이 얼마나 좋은 책과 얼마나 좋은 퀄러티의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여름방학이 이제 8월 말에 끝나고 또 한 달을 쉬면서 또 파이널을 작업을 들어가죠 뭐 선생님 강의 중에서 뭐 개념이다를 가장 많이 듣고요 그 다음 많이 듣는 게 사실은 예 여러분들이 어 이걸 제일 많이 듣는다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치 근데 학생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좀 좋은 평가를 내려주는 강의가 요거하고 요거고 요건 아무래도 조금 제목 자체가 워낙 절절하잖아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강좌입니다 왜냐하면 3시간 30분 4주 만에 수특수환 다 정리하고요 6월 9월 평가원 다 정리하고요 전범위 다 정리하고 그의 트렌드 다 정리합니다 오케이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게 허언이 아닙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올해 이제 하나 좀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파이널이 4주다 보니까 아까 찾아봤더니 10월 23일날 새지 촬영이 마지막이야 그럼 올해 수능이 11월 14일이니까 2주가 남아 근데 2주 동안 학생들이 몹시 불안하잖아 그게 사실은 그 2주 동안에 선생님도 수업을 이제 10월 말쯤에 끝내다 보니까 간혹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하고 어떤 뭔가 소통의 끈이 끊어진 것 같다 마지막까지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오케이? 제가 무슨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제작진 우리 지필진 분들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어저께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이거 찍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형님 진짜 한번 최고 문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정말 이때쯤이면 이제 출제 지진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죠 출제하러 들어가 있는 상태랑 외부랑 소통이 안 되는 시즌이죠 출제가 이미 된 거죠 아예 출제가 끝나고 났을 때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한번 최대한 수능에 가까운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많진 않습니다 딱 2회분 모의고사입니다 2회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바이널 끝나고도 한번 들을 테니까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뭔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목과 퀄러티를 만들 테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개념이다부터 따른 학생들은 그대로 밟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마음 아픈 친구들이 얘네들이야 구경수 때문에 여름방학 즉 수능을 네 달 남겨놓은 시점에 와서야 내가 사탐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어떤 친구는 무려 두 과목 다 어떤 친구는 한 과목 근데 이런 친구들은 또 욕심이 또 없지 않아 이때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 선생님 저 비록 네 달 남은 시점에 시작하지만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일단 맞아라 다 맞아야 되니까 일단 다 맞아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친구는 겨울방학부터 열두 달을 해왔고 너는 네 달부터 하는데 니가 그건 욕심이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런 친구들은 매주 반나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매주 이틀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개념부터 따라온 친구들의 4배를 하시라는 얘기죠 4배를 하셔야 돼요 열두 달 한 친구를 남은 네 달에 쫓아가야 되니까 4배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그리고 따라올 커리는 딱 두 개야 개념이다와 파이널만 들으시면 돼요 문제집은 딱 한 권만 사세요 기출이다 오케이 왜 내가 이틀을 여름방학 동안 할애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념이다가 무려 12회차 정도 강의가 돼요 근데 여름방학이 6주란 말이야 그러면 6, 2, 10이잖아 그럼 6주 동안 일주일에 이틀씩 사탐을 들으면 겨울 때 완강을 해 중요한 거야 겨울 여름방학 아니 겨울이 아니라 여름방학 동안 6주의 개념이다를 완강하세요 완강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너가 들을 때마다 어려우면 스탑 버튼 누르고 들을 때마다 어렵다고 책 찾아보면은 절대 완강을 못하고 여러분 사탐 수능 전날까지도 끝내지 못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많을 거예요 근데 사탐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도 그냥 무소의 뿔처럼 그냥 가셔야 돼요 왜냐 다 끝내고 나서 몇 번을 돌리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미분적분이 아니란 말이야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때 여름방학 동안에는 그냥 묵묵히 가요 현장 강의처럼 들으란 말이야 선생님 개념이다 강의를 1시간 듣고 10분 쉬고 1시간 듣고 10분 쉬어 속도도 빠르게 하지만 선생님 목소리 그대로 그냥 1배속으로 들어 알겠지 그리고 예스반 1시간 복습 한 30분 정도 해줘 이게 안 되는 건 많아도 괜찮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개념이다가 딱 끝났어 오케이 9월을 잘 본 생각도 하면 안 돼 왜 개념이다 한 번 보고서 어떻게 9월을 잘 봐 9월도 너는 포기해야 돼 그럼 뭐냐 그럼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은 뭐를 하느냐 이제 너가 너 스스로의 완전 복습을 8, 9번을 해야 돼 일주일에 이때는 하루 반나절 내가 하라 하라 그랬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전범위 복습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전범위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속도냐 3, 4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복습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정독보다도 오히려 속독으로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머리에 오래 남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 때는 고3 때 매달 모의고사를 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미칠 거 미칠 거 같아 근데 매달 모의고사 보니까 매달 전범위 복습을 했겠지 꾸준히 그러니까는 이게 시험 공부가 됐던 거야 잊지 마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이제 이때 8월 말부터 이제 기출이다 풀어나가고 풀어나가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월 말부터는 이제 미친 사람처럼 달려나가야지 파이널 풀면서 이때 이제 5회분 또 사설 모의고사 선생님 이제 자작 모의고사가 또 들어올 것이고 여기고 이건 이제 교육청 평가원 시험인 것이고 또 개념이다에도 평가원 문제가 실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하기에는 충분한 문항을 풀 수가 있습니다 EBS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교과서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딱 책 3권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개념이다 기출이다 파이널 3권 이외에 어떤 책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안 하시면 점수가 절대 안 오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열심히 따라왔던 반수생분들 내년에 이제 교과 과정이 제법 바뀌는 과목들이 있어요 한지는 조금인데 세지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바뀌거든 그래서 올해 아마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작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금세 리마인드가 돼요 그러니까 작년 그대로 비록 늦게 지금 합류하긴 합니다만 반나절 매주 반나절만 하래 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다 따라왔기 때문에 방법은 아실 거야 작년에 선생님이 선생님 저희는 이것이 모의고사다 작년에 풀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래도 추가된 5회분 그거 작년 파이널이잖아요 이렇게 다 풀어보신 거니까 올해 뭐하러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목말랄 필요가 없는 게 올해 이실직고가 작년 대비 문항을 40에서 50%를 갈아 버렸단 말이야 엄청 양질의 문제가 여기 100문제 150문제 숨어 있어요 그리고 파이널에서 또 5회분 무려 100문제 또 숨어 있잖아 그리고 여기 또 40문제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너 거의 250문제에서 300문제를 새롭게 푸는 거니까 문항 목마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매주 반나절 그때마다 3,4시간 안에 전 범위를 복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은 복습이 전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더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선선한 아침하고 저녁에 여러분들 시간 잘 활용하셔서 부디 올해 대박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 뵙겠습니다